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언니입니다 오늘은 자꾸만 뭘 사달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끄떡하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나에게 사달라고 하는 여자친구와 썸을 타고 있거나 혹은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영상은요 여성을 저격할 생각도 없고요 남성의 편을 들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이것 좀 사주면 안 돼? 저것 좀 사줘 라든지 아니면 돌려서 사주게끔 만들던지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좀 있죠 남자분들이 뭘 사달라고 하는 빈도보다는 여자분들이 뭘 사달라고 하는 빈도가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마침 기념일이 다가오거나 생일이 다가와서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생각해둬 라든지 이런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본인이 쓰던 거 떨어지면 사달라고 하고 필요한 거 생기면 사달라고 하고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 사달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또 남성분들 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여성이 너무 예쁘니까 한눈에 반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해주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에 커피 머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야 그거 왜 네가 사? 오빠한테 사달라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전 되게 그게 이상했거든요 내가 필요한 물건인데 내가 왜 오빠한테 사달래야 되지? 그래서 아니야 됐어 나 그냥 내가 사면 돼 그걸 왜 사달라고 해? 이랬더니 넌 가만 보면 되게 여우 같은 게 없다고 넌 되게 곰탱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 이게 곰탱이 같은 거야? 이랬더니 야 남자들한테 좀 여우같이 사달라고 해서 좀 받아 먹고 그래야지 야 내가 네 얼굴이면 솔직히 나는 남자들한테 명품 매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20대 중반대였고 지금은 그 친구랑 연락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때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내 물건 사겠다는데 그걸 왜 내 남자친구한테 사달래는 거야? 아 그리고 그게 곰탱이 같은 짓인가요? 뭐가 곰탱인지 이해가 안 가네 아 그렇게 사달라고 해야 그게 여우인 건가? 제가 너무 곰탱이였던 건가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이 생기거나 했을 때 자주 사달라고 하는 여자분들의 특징이 남에게 굉장히 과시하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오빠가 이거 사줬다 저거 사줬다 라고 자랑을 하면 자기가 존재감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허세가 많은 남자들이 있는 것처럼 여자들도 과실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뭔가를 선물을 받았거나 남자친구에게 뭘 받았다 이러면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배아파하고 속으로는 부러우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남자친구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여자친구가 사달라는 거 난 사주고 싶고 그렇게 계속 사달라고 해도 사줄 자신이 있다 난 그만큼의 재력이 되고 돈 펑펑 써도 남아 돈다 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도 뭐 어딘가엔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고 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여성분과 결혼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면 이 여성분은 지금 사줬던 그런 조그마한 물건들의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걸 바라게 되죠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돈을 더 안 쓴다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사줬는데 왜 지금은 안 사주냐 점점 더 바라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돼요 이렇게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사는 여성과 함께 살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혹시 계속 물건을 사달라거나 갖고 싶다라고 한다거나 밥 먹으려고 만났는데 꼭 백화점 푸드코트로 나를 유인한다거나 하는 여자친구와 만나고 계신가요? 이런 여자분들 특징이 뭐냐면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돈을 펑펑 아끼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 사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성분과 지금 만나고 있다면 당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또한 내가 네 미모였다면 남자들한테 명품 엄청 받아내고 살았을 거다 라고 했던 그 20대의 나의 친구야 잘 살고 있니? 나는 곰탱이 같아서 이러고 산단다 너는 그때 여우 같아서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여성분들은요 널려있는 여성분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날 수도 있는 여성분들입니다 너무 오해하진 마시고요 세상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야 될 물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인데 자꾸만 유도를 해서 사주게끔 만드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나를 이용하게 될 거고 혹은 지금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에게 빠져서 호구짓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여자와의 만남을 중지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결론 사달라고 조르지도 말고 너무 사주지도 맙시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 돈 주고 사면 되죠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